마이콜 다른 짓 하다 왔는데 왜 골핑구 귀엽다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앵두들이 돌아보니 사랑이더라 라고 망상하였습니다 해라 몰라 제대로 된 스위치로 세상에 도전한다 막있네 탐사원의 자리를 탐하다니 무지목매한 녀석 넌 오늘 천벌받을 것이다 이건 기회야 앵두들에게 내 인식을 바꿀 기회 뭐야 잠시만요 어우 야 카운터 받는다 좋겠다 아씨 아 맞아버림 저에겐 플라잉 더체드가 있다고요 하지만 쓰진 않겠습니다 자 미숙한게 보이네요 오늘 집에가면 미숙거로 한잔 드세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 오 그렇게 괜찮아요 제 똥이 좀 덜어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상쾌할지도 아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일단은 알겠어요 몽키매직 있으니까 몽키매직 쓰고 다시 여기로 오세요 실패 안되네요 열심히 해보려 했습니다 저 도 참 너한테 계속 가요 자석이 없는데 저 브루스타 브루스타요 뭐 이쯤되면 다시 돌아갈 만한지 네 저한테 오고 있어요 아 그렇지 내렸어요 어 잘하는데 탐선 운만해도 누군가 온다 후배부가 못다 잘 살아야 된다 어 평평해졌습니다 불만이세요? 살려줄 수 있죠? 못살주겠네 이제 아 맞춰보고 싶었네요 이렇게 오시면 도전적으로 오시면 아 피가 아니야? 아니 진짜 주수사 개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예? 어 진짜 이렇게 보면 못하는 시키는 천봐요 이 돌핑구 엇가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 아홉시 들어야겠다 다음판에 아홉시 들고 할게요 다음판에 있다면 단판은 있을 듯? 누구 죽는 단판 아이 너무 아깝다 토오는 날목 주수사는 못하고 머리 쓰는 탐상같은걸 잘하는 듯 야 뭐냐 저거 사랑해 아이 너 친인척 아니냐? 야 사랑해 워터온 배려심 주술사 빛내주려고 돌술사를 좀 더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아 이제 어디로 쓰러질 뻔했다 멈춰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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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녕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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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을